아 완전 들켰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야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이 게임은 배를 타고 그냥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가져와서 배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명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 배가 도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겠죠 그건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축하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석탄을 구해와야죠 아 진짜 불안한데 버거니 저기 늑대 처리해줘 버거니 늑대 처리해줘 버거니 늑대 처리해줘 으이 아이야 오이쇼 오이쇼 릴팟야 아 버거니 아니 버거니 도와줘야지 뭐야 아 뭐야 버거니 왜 안 도와줘 버거니 구경만 했잖아 아 이거 범인 버거니다 아냐아냐 릴팟님 감옥에 갇혔어 죽었어? 아유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마침 열쇠가 있거든요 아 저 버거니가 수상합니다 수상 1스테이? 어 뭐야? 남이 뭐야? 릴파 여기 와봐 싫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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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니다 이거 백포 버거니다 릴파가 늑대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늑대 다 죽였어 릴파 나를 믿어줘 난 너 물에 있어서 구할 수가 없지 않냐 뭐해? 아냐 늑대에게 먹히기 전에 케네버리라 말했어 나는 휴이 풀로 쳤으니까 가서 저거 그... 휴이 풀로 쳤으니까 가야겠다 나는 휴이 풀로 쳤으니까 가야겠다 저거 그... 휴이 풀로 쳤으니까 가야겠다 저거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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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기해주가 뭐한거야 얼굴 개무섭네 아 완전 들켰네 아 뒤에 있는지 몰랐어 왈아 잠깐만요 아니다 주세요 아니다 뭐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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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찍한 공격 났어 태형 깜짝 해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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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변명해봐 아니야 나 샤니 건드리지도 않았어 샤니 아니다가 죽일렀어? 아니다 언니가 죽일렀으면 점프해봐 어? 아니다 언니가 죽일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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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랬다! 안 죽이랄까! 아니! 아니! 언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랑 눈 마주쳤잖아. 나랑 눈 마주쳤잖아! 언니 나 더 못할 거야. 언니 미워. 싫어! 나 못하는거야! 아니야! 찬아! 나랑 같이 다니자! 싫어! 나 도와줄 거잖아! 싫어! 음식 누구 있나요? 음식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저 진짜 죽어요. 저 음식 한 번만 줄 사람! 내가 바로 보이러드리겠습니다. 아! 죽었다. 뭐야? 아 제 생각에는 아까 웃으면서 찬이를 쫓아갔던 아인 언니랑 징벅 언니가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아 근데 의심되면 죽이고 시작해야 한다니까 자꾸 이거 회방을 놓으니까 앞으로 진전을 못해요. 아니 찜이 안 돼 찜이 안 돼 찜이 안 돼 찜이 안 돼 안 돼! 아인의 징벅이 이거 맞네. 제 추리가 정확했지 않습니까? 제 추리가 명추리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반석탄은 알잘딱 합시대. 누가 제 짱토를 넣어주세요. 저 넣었습니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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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가자. 오케이 지금 바로 태우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걸렸습니다. 아 나 나 나 엔진! 어 잠깐만! 엔진 폭발! 폭발 시켰어! 왜 엔진! 어 이거 왜 터졌어! 잠깐만 이거 나무! 나무 있는 사람! 아니 밑에 없었는데? 아깐? 뭔 소리야!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모르고 잘못 클릭해서 항상 버렸네요 총알을 아유 그러다가 사람도 소식했군요. 처음부터 화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릴파님은 아니네. 릴파님은 운전 중이었네. 왁구님 살짝 의심되네. 왁구님 근데 좌판이 있었네. 아니 그... 왁구님! 저 좌판이 있었습니다. 저 아니면 왜? 저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연기 톤이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억울하네 진짜 개 억울하네 진짜로. 나 큰일 났다. 타겟팅 당해서 이제 프레임 개 씌워졌다 진짜 X됐다 진짜로. 어 여기 따뜻합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고쳐야 됩니다 못을 얻고. 왁구님! 배 물이 처음 나는데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왁구님 이 심각한 상황에 왜 아무 말 없으시죠? 아니 저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가 꺼져있었습니다. 저 지금 철조각 4개 있습니다. 가서 메꿉시다. 마이크를 끈다는 거는 마피아이기 때문에 끄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실수로 놀랐습니다. 못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저 못 있어요 저 못 있어요. 자자자 내가 내가 치료할게 어디야? 땅바닥 대 땅바닥 여기야? 어 여기야.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솔직히 여기 안 고치고 있으면 이깁니다. 지금 고치고 있죠? 아니야 피하니 위한 멋있게니야 지금 너무 초반이잖아. 굳이 초반에는 의심 몰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왁구 형이랑 거세구가 없는데? 근데 왁구님으로 간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왁구님 의심스러워. 아 그래? 근데 왁구님 아까 그거 다 고쳤어. 근데 왁구 형 그거 마피아 게임 특유에서 영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하신 확률이 높다. 그치 그치. 근데 두 분 왜 안 돌아오시지? 왁구님 범인 아닌 거 같아. 왁구님이 나 안 죽였어. 이제 석탄만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니트로랑? 석탄만 구해오셨나요? 저 아까 구해왔던 거 다 썼어요. 다 썼다고요? 네 사려고 추워가지고. 아 여기 말고 저기 아까 추웠을 때. 아 추워서 다 넣었어요? 음. 왁구님이네 실화야? 왁구님이랑 세구님의 계획. 야야 이거 빨리 우리가 석탄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석탄 다 써버리자. 나이도가 어려워서 석탄 몇 개 없어. 그래 우리가 다 써버려야 돼. 약간 이런 멋있게 행위죠. 맞아 나도 그런 거라 생각해. 지금 석탄이 부족해서 못 가잖아. 그리고 둘이 계속 같이 포탄 다녀. 맞아 맞아. 어 그니까 그게 의심스러워. 저 세구 언니 이어서 우리 쳐다봤나 세구 언니. 저기 저기 저기. 몰라 쳐다봤나. 세구야. 아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나 아니라니까. 왁구님. 와 왁구님 바로 찼네. 야 왁구님 바로 찬단다. 아니 아니 나 석탄 처음에도 여섯 개도 왔는데. 아 진짜? 그러면 세구야 왁구님 죽이자. 근데 왁구님 저 언니 나뉴 같은 게 나랑 아까 단둘이 있었거든. 첫날에 제가 왁구님하고 단둘이 있었거든요 밤에. 근데 그때 죽이려면 날 죽이지 않았을까? 너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야 그거는. 아 저는 저는 왁구님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탄을 빨리 찾아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왁구님이 아까 나도 손님 얻으려고 한 거면 지금 왁구님 어디 계신? 아니 여러분들.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손님이 가서 석탄 구해왔습니다 석탄. 석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몇 개 가지고 계세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요? 하나 가지고요? 왁구님 왁구님이에요. 하나라도 운전을 해야죠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죽여. 아니야 왜 왜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근데 왁구님인 게 맞아? 아니 확실해. 왜냐면 처음에 화약 가지고 있었던 거 왁구님 밖에 없었어. 근데 터뜨려가지고 우리 배 침몰 시켰어. 왁구님이야. 아니 릴파다 릴파다. 릴파. 내가 다 고쳤는데 내가 터뜨리고 내가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릴파야.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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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이거 봐 누가 터뜨렸어요 이거 봐. 나 여기 있는데 누가 터뜨렸잖아. 나 아니잖아. 왁구장 아닌가? 얘들아 사태야? 아니 근데 이러면은. 비킹님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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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단은 저희 너무 시간 가고 있는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는 이 배에 구멍을 일곱 개나 막은 영웅이란 말입니다. 아니 릴파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랑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날 갑자기 죽이는 거야. 패먼서. 근데 이거 시간 끄는 게 좀 수상하긴 하거든요. 계속 범인 누구 지목하면서 시간 끌고 있잖아요 릴파 언니가.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주장이 될까요? 그러면 왁구님이 의심하신 비즈니스 킴님이랑 저도 비킴님이 좀 의심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니트로글리세린 해서 부셔서 감원 이기는데 왜 자꾸 범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릴파님. 야야 릴파 수상하다 진짜. 마지막에 방해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쩌시려고요. 니트로글리세린만 가져와 끝났어. 릴파 언니도 같이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안녕. 빨리 와. 아 그냥 그냥 야 했는데 릴파가 돌아봐 줬어. 감동이야. 아니 나 정신 차리니까 다 사라졌어. 공기 못 읽을 못 읽을 지도. 와 릴파 릴파 안 돼. 안 돼요. 자식이 뒤질러. 잠깐만. 언니 언니 거기 있어? 아인애 언니 소리 안 들려. 아인애 언니 나도 돈한테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알겠어 알겠어. 구해줄게 구해줄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앞에 가셨던 분들은 거물 못 만난 거야? 어디만 만난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피지컬 좋아가지고 썰면 어떡하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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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언니. 네. 아 거기 누구 없어요? 아 누가 없어요? 누구 없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안에서 아무것도. 아 이거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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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스킬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뭔 소리야? 그거 아인애 언니야. 어떻게 나가? 그것도 못 들었지만.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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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파님 진짜 고매미야. 여러분.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억가를 당해가지고. 진짜 릴파님을 확정해놨거든. 아니 이걸 나를 이렇게까지 미는 게 말이 되냐. 릴파님 게임 진짜 못하는 마피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고매미였던 거야. 아니 나 갑자기 너무 죄 속한 거야.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화가 나온 음발지였던 거야. 와 나 진짜. 아니 근데 세구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 동농지진 나는 거 봤어요? 내가 내가 이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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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말 돌리고 막 딴청 피고. 그래 놓고 갑자기 아인애 언니가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변명이 딱 생각이 안 났단 말이야. 아니 아무도 없애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할 거지. 나도 티 알았거든. 티 누르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해서 티 누르고 말했다가 들킨 거잖아. 아니 누가 마저 수상하잖아. 릴파 언니가 두 명 죽이고 와가지고. 이거 아인애 언니랑 세구 언니예요. 이러면 당연히 안 믿지.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 이미 오빠가 너무 많이 쌓여버렸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내가 무장해지하고 당황한 거였거든.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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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 세구 아이들! 세구 아이들!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내 말 들어봐요. 저 지금 침착합니다. 저 침착해요. 제발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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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 얘기 한 번만 들어가 달라고요. 아니 지금 안 된다니까. 못 믿어요. 세구 제가. 저 말 버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 난 대화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래? 릴파야. 릴파 죽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아니겠지. 나 죽여. 나 죽여. 바다에 버려. 바다에 버려. 릴파님 너무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와 진짜 이런 상황이었구나. 우리는 근데 이 상황에. 와 진짜. 중요하게 비빈다. 마피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어떻게 이렇게 못 하지? 그 생각했거든요. 아 이렇게 바다에 빠졌는데. 아 너무 불쌍하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유 릴파님. 아 개웃기네.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건 내가 진짜 침착하게 말해야겠다는데. 서버가 진짜. 아 나. 근데 핑 때문에 못 들어가지고 더 재밌었어. 약간 나도 바다에 한 번 매장 다가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 같았는데. 약간 좀 드라마 쓴 거 같고. 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상하더라고. 릴파가 우릴 다 일루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버거가. 아이네 언니야? 막 이것도. 언니가 노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어 아니야 아니야 이랬는데. 버거가 나를 살려주려고 계속.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언니야. 아이네 언니. 누가 누구야. 아니요. 갑자기. 버거가 나를 살려줘. 여기요. 여기요. 안 돼요. 고세곤하니까 고세곤 펼치면 어떡해. 내 말 안 들려? 릴파님 일단은 감금했고요. 릴파님은 저랑 아인한테 죽였어요. 아니에요. 진짜 제발요. 저 무릎 꿇고 싹싹 비껴. 제발. 제 얘기가 한 번만 들었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진짜 진짜. 죽는 게 그래요. 스키 이렇게 하랬냐고 고세곤. 야 고세곤. 야 고세곤.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지금 해방 놓고 있잖아.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맞고님. 네. 아니 진짜 제가 배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세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하더니. 나갈 수 있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세구야 너야. 내가 피지컬로 끝내야 돼. 샤이raf이 아니면 하신데. 왜 때려. 포도 walked down. 날 때려. 세곤 Elijah 한 번 더 하신다면은. 고세곤에 한번 더 하신다면은. 고세곤에. 고세곤에 silken. therapeutic like you don't like you. 잘 덜 나는데. 어떤 eles은. 살살 정о HAM stands for me today. 이거 살살 시계세요. 이렇게가 crater 것 같아. 이렇게 단일한데 양 representing me ability. ou just get into it. во время где 뵙는 아니 premi 있나요? 세구언니 어딨어요? 살구싶어! 소리가 잘 가네요 이 형님! 마쿠님! 내가 초상화기 혼자 거기서 하나 있으시죠? 잠깐x3 세구님 잠깐만요 세구님! 어딨어요 세구님 어딨어요 마쿠님! 바다로 들어가야 돼 아 이 새끼들 바다까지 들어와! 야 잠깐만 세구야 세구가 범인이야 아 이거 왁구총이야? 왁구총 언제 갇혔어? 세구 오고 있어 세구가 범인이야 왁구총 언제 갇혔어?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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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템템 세구 오면 죽여 아니 근데 죽었어요 밥에 한다고 죽었어요 바보예요 왜왜왜왜 죽었어 여기 그냥 죽인종한테 자기가 죽었어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야 바꼬들 바꼬들 제가 지켜드릴게요 바꼬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미친새끼들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왜 나를 공격 세구 보면 무조건 죽여 세구한테 죽었는데? 지금 형한테 죽었는데? 뭐야? 뭐야 자기가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내 아이템 가져올게 자자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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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모닥불 일단 모닥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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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애타깐다 아 이거 먹어줘야 돼 변수가 없게 야야야 제발 내 몸 안아 이 정도로 나약하지 않잖아 버티야 아 나 죽겠는데? 잠깐만 아 죽어 아아 야 뭐야 뭔 개 같은 경우야 어 쉿 쉿 쉿 나와 아아 아 죽어 형님 안 돼요 제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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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잠깐만 어 에? 이야 내가 터트렸다 뭐야 엥? 아아 끝냈는데 이거 뭐야 아 아 뭐야 어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솔직히 시민이 이겼다 맞다 아 인정합니다 예 아 잘한다 근데 열쇠 열쇠는 어디서 조심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어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아 그러면 요리된 고기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요리한 고기는 다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먹었는데 독 있으면 이제 비킴님이 노예입? 아 알겠습니다 야 여기 재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뼈를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뭔가 사람고기 같습니다 디민생건 가겠습니다 얘들아 올라가면 좀 아 사람고기 아니었습니다 네 고장 났습니다 뭐야 나 독 아 나 독고기 먹었네 제 기랄 아 첫 번째 먹은 고기가 독고기였네 아니 비킴님이 독고기 먹었네 아 아 여러분들 해독제 오 세상에 따로 해독제 넣어놨었어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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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해독제 아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배가 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제가 개같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배급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가만히 있어 어디 앞에 일렬종대 일렬종대 일렬 고세구 자 고세구 이거 고세구 하나 그 다음 그 다음 릴파 릴파 아 이거 내가 다 먹여살리네 뭐야 뭐야 가져오죠 오케이 갑시다 이거 얼음 도끼가 있어야 돼 어 어 나 토해 비킴님이 만들어준건가 왁크님이 만들어준거 먹고 토해 아니 왁크님 네 왁크님이 먹은거 먹고 토했어요 계속들 돌아오고 있습니다 왁크님 범인 아니니까? 아니 세군네 누구야 또 누가 선동했어 자 여러분들 니트로 글리세린 가지러 갈 사람들 이쪽 오른쪽 언덕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기고 싶으면 빨리 오세요 다 아 네네네네네 왁크님은 조심하십쇼 아니 개같이 아 저기있다 고기도 먹여주고 석탄도 넣어주는데 또 왁크님이 먹은 고기 먹고 싶 빨리 오세요 와 여기 개높다 아 곰이야 곰이야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곰이랑 싸워야 돼요 다 올라오세요 아 어떻게 던져 아 내가 또 또 나야 아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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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건데로 올라가야겠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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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라? 때려 때려 던져 던져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져 때려 보고만 잊지 말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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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만 잊지 말고 때리라고 야시 얘들아 저게 내려오지도 않아 저거는 아 큰일났네 진짜 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저 이것만 고치고 오겠습니다 총 있어야 쓸모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죠 저도 이제 고기 요리해가지고 아 네네네 아 이거 군가족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Colle 아이 아이 얘들아 저기 내려오지도 않아 저거는 아 큰일났네 진짜 어 어떻게 nerd 어떻게 하지? 저 이것만 고치고 오겠습니다 총 있어야 쓸모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죠 저도 이제 고기 요리해가지고 다 5개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군가족 오케이 왜 말심 grit습니까 뭐야 마이크 꺼져있었어요? 맞아 이제 들립니다 구 cement가 점점 맙 element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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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세상에! 안 돼! 빅킴님이다! 빅킴님이다! 빅킴님이야! 빅킴님이야 이거! 빅킴님이라고? 밥도 만들어주고 힘줄이랑 다 줬는데 재료? 그래서 내 힘이 한 걸 잊은 거야? 이래서... 이거 뭐야? 자 막아 막아 막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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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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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싸워줘야 돼 같이 싸워줘야 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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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공격! 공격! 아 나 죽였다! 어? 어 릴파 언니 왔다 릴파 언니! 아 릴파 언니! 아 릴파! 달려줘 달려줘! 아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사람 누구야 이거야! 릴파 릴파 릴파야 릴파! 야 릴파야 릴파야 릴파야!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크 릴파!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크 릴파! 아 뭐야! 제가 살리고 싶어요 어이! 릴파! 어 왜? 아ρα하하하 어 뭐야 언니야 언니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겼다! 아 비찬님 맞네 진짜! 를러 땅 아니고요? 하아 나은거한테 아 정말 다 믿어야 돼 잖이 아 맞아 아니 마지막에 곰하고 나 1대1 다이뜸어서 목에다가 곡괭이 꽂아넣는 거 봤어? 진짜로 심하다. 야 다 퍼지는 거 봤어? 7명 그냥 심하다. 아니 아까 이세돌분들도 다 고생했는데 뭔가 내가 좀 필요 이상으로 의심을 존내받아가지고. 아니 두 번째 판 튕기지만 않았어도 나 만족했을 텐데 오늘 합방. 그거까지 튕겨가지고 아니 나 오늘 진짜 나 존나 열심히 했어. 그래 애들이 즐거우면 돼. 어 그래. 맞꽃님! 맞꽃님! 내고 있다는 꼬씨들. 제가 말했다는 거. 손님을 확인해 주세요. 리하! 헉! 헤헤. 요거랑. 이거. 봐줘. 화이팅! 오오오오오. 아멘